천안프라미스 요양병원 노출시계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위성시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의 시간이 11시 가리키고 있는데요. 조정하는 방법은 일단 전원을 올려주시고 이거를 멈춤에 놓으신 다음에 바깥의 시간을 보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입력되어가지고 빨리 보내기 하시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1분씩 갑니다. 그래서 위아래 시간이 일치되면 자동으로 쓰지나 쓴 다음에는 이 스위치를 정상 위치 제일 아래로 내려놓으시면 작동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은 여기 지금 4번이라고 되어있죠. 4번을 누르시면 일몰, 점등, 일출, 소등 이렇게 되어있죠. 나머지는 일몰, 점등, 그 다음에 20-소등 이런 식으로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이거를 5초 동안 누르시면 이게 숫자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동을 하시거나 그 숫자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끝나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 Ultimate 축하할 지 다시 녹화 그다음 德